이번 주 미션은 미션 카드에 적힌 말을 들어라 실패시 500원 차감. 이거 어떻게 해요. 종혁의 미션은 노 땀냄새로. 역시 종민 씨 답네요. 집에 가야 돼. 아니, 또 웬일이야. 미션을 좀 해야 돼. 미션! 날씨 너무 더워요, 여기서. 덥지? 날씨가... 왜 이래. 왜 이래. 오, 날씨 맛이야. 아우, 덥다. 아우, 더워. 아우, 더워. 땀 다니다. 아우, 더워? 아우, 더워. 아우, 더워. 땀이 그냥... 아우, 냄새! 아우, 너무 무면 이렇게 냄새가 나. 날씨가 더우니까 더하네. 땀냄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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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냄새다! 오케이! 땀냄새다! 오케이! 종혁 씨 어떤 동생이야? 종혁 씨요? 그냥 아는 동생이야. 종혁 씨가 개인기가 좋았는데 종민 씨 차인표도 표정하기 잘하시나요? 차인표 표정하는 게. 아, 아. 잘 봐. 너 내 입 내내는 거 맞냐? 눈이 약간 틀어져, 틀어져. 어쨌든 잘 따라하네요. 야, 야, 이 씨. 아, 하여튼 뭐 종혁이 잘할 것 같고. 오케이. 저희 곡 잘하는 의미에서. 우리 종혁이 화이팅! 만원 행복 화이팅! 한 번 해주시고. 알겠습니다. 같이 해줘요, 형. 한 번 누가 따라다니네? 나는 아무도 안 따라다니는데. 오종혁, 만원 행복! 화이팅! 야, 이분들. 나도, 나올 때부터 좀 따라와요. 화이팅!